자 우리 요소와 말씀 좀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라는 제모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와 대단하다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 보면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왔다라는 사람들 인터뷰라든지 또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스포츠 하는 카레이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걸 도전하겠다 쉽게 도전하지는 또 당연히 않았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작게 작게 하다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하면서 극한의 도전의 단계까지 이런 게 술리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용기라는 것이 더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책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 용기라고 하는 게 어떤 타고난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훈련하면서 길러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원소는 Do Hard Things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저자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그리고 달리기를 너무 잘하고 또 내셔널 랭킹에도 들고 발서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달리기 탑5 안에서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된 건데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최신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신경과학이라든지 또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아주 최신의 업데이트 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다 이분이 스터디하면서 그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 앞부분에 자녀양육에 관한 얘기도 쓰고 있는데 그 자녀양육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1960년대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 린드라는 학자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자녀양육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하나는 반응성이라는 거고 하나는 통제력이라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양육 유형을 이분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반응성이 뭐고 통제력이 뭐냐 반응성은 말 그대로 자녀에게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건데 얘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개성을 지지하고 얘가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표현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반응성 이걸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애가 축구 시합에 갔다가 지고 돌아왔을 때 애를 따뜻하게 반기면서 응원하는 부모가 있는가 아니면 왜 경기 왜 졌냐고 분석하는 부모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 또 반면에 이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애를 훈육하고 또 바른말 하도록 고쳐주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잘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요구사항을 자꾸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지금 신앙고백서 율법 얘기했지만 율법이 약간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제하는 통제력 반응성 이걸 기준으로 양육 방식을 분석을 이분이 하다 보니까 부모 유형이 세 가지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딱 보니까 세 가지더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면서 이분이 재밌게도 영미권에서 유명한 동화 중에 하나인 골디락스와 곰세마리 우리 곰세마리 이거 어릴 때 많이 듣고 저는 자랐던 것 같은데 골디락스와 곰세마리 그 동화에서 이 골디락스가 세 가지 중에 침대가 있는데 딱딱한 게 있고 물렁물렁한 게 있고 적당한 침대가 있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침대를 찾는 그 과정과 이 부모 유형 이 세 가지의 적절한 걸 찾는 게 비슷하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통제력이 낮고 반응은 잘하는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애한테 지나치게 관대한 거죠 리니언한 거죠 그래서 애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그런 방임형 부모가 있고 또 반면에 부모가 통제력이 굉장히 높아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런데 반응해 주는 것은 낮아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권위주의형 부모다 이렇게 닉네임을 할 수 있는데 이 권위주의형 부모 같은 경우는 애한테 막 겁을 주는 거죠 위협을 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데 주로 이런 부모형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녀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 100명의 권위주의 부모들은 30%만 책 31%만 맞습니다라고 동의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애가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부모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애한테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쓴다 그러니까 애가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엉망이다 그러면 이제 비난부터 하고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셀폰 압수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가둬놓고 이러는데 필요한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통제는 많이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권위주의형 부모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는 벌주는 행위로는 좋은 결과를 절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많은데 지원이 적다 이거는 문제다 그러면서 아까 동화 얘기처럼 골디락스가 살았던 안성맞춤 침대는 기준이 높고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지원도 많이 해주면 그게 골디락스가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아이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수준과 지원하는 수준이 심각하게 불일치가 일어날 때 이제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강인함 책 제목처럼 영어로는 터프니스라고 돼 있는데 이 강인함을 기르는 데 있어서 스포츠계나 가정이나 또 기업이 보통 이 골디락스 지점을 찾지 못하고 되게 겁박하는 권위주의형으로 가거나 네 맘대로 하라는 방임형으로 가서 이 반쪽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계속 강조하는 건 상대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민감하게 챙기고 보살피고 다정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군대식 훈련 이제 되게 빡시게 돌리는 소위 말하는 군대식 훈련이나 권위주의형 부모의 양육 방식처럼 막 되게 무거운 버거운 과제를 요구하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소위 네 안에 있는 잠재력 내면의 전사를 깨워서 네가 강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통념이다 이게 거짓 신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진짜 강인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가짜 강인함에 속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짜 강인함이 뭐냐를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권위와 통제 중심으로 길러진 강인함은 가짜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길러낸 강인함은 가짜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겉으로 포장하는 그런 강인함은 가짜다 마지막으로는 내면의 힘보다 외면의 힘을 중시하는 강인함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책 쭉 쓰는데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강인함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하는데 짧게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 진짜 강인함이 일어나는 거죠 강한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는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고 두 번째는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건데 이건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달리길 죽도록 미친 극한까지 하면 잘할 줄 알고 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실제로 죽은 스포츠의 개의 사람들 너무 극한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혹독하게 다뤄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우들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이런 두 번째 게 나오고 세 번째는 바로 방향하지 말고 천천히 대응한다 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대응한다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괴로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챕터별로 여러 사례들 특별히 스포츠 사례들을 들으면서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진짜 강인함이 뭐냐 라는 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내면의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 내면의 힘이 결국 강인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진짜 이게 강자가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다 이 책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국 들었던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소와서랑 딱 이게 많이 접목이 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인트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지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잔여양육이나 여러 가지 애플라이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요소와서가 결국 이 강인함 그리고 용기에 관한 책이죠 왜 전투에 관한 책이니까요 진짜 전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요소와서가 보여줘요 고대 전쟁에서 우리가 이 책을 왜 봐야 됩니까 요소와가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걸 우리가 성경 리딩을 왜 하는 겁니까 이 강인함이 뭔지 이 용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싶습니다 실제로 이 요소와는 군대 장관이지만 타고난 강자는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시리즈에서 봤듯이 요소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극한의 어떤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훈련을 강하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심하게 보살펴주죠 만나주죠 매출하게 주죠 물 없다고 하면 물도 주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세심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강한 훈련이 있는가 하면 민감한 반응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통제력이 있으면 반응성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육에는 골디락스가 있는 거예요 그 접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요소와인데 이제 이 요소와에게 가난한 정복이라고 하는 터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do hard things 힘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셈이 됐죠 모세한테 주셨던 출애국 미션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터프 미션이죠 요소와에게 주신 이 가난한 정복 전쟁도 터프 미션입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굉장히 hard한 미션이죠 모세와 출애국 1세대들 그리고 요소아랑 2세대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신앙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 여정도 그렇고 지금 가난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신앙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보면서 하나님의 양육법 하나님의 트레이닝은 이런 거구나 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랬네 뭐 잘못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나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시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트레이닝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트레이닝 하시나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에는 안전지대, 컴포스어는 없는 거다 신앙에는 컴포스어는 없다 아 이만하면 예수 잘 믿고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평안해졌다 아 너무 행복하다 지금이 딱 좋다 이런 거 없어요 신앙에는 안전지대, 컴포스어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 가자 한 사람이지 여기 머물자 한 사람이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건 신앙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이제 뭐 습관화되고 예배 드리는 게 다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설교가 그 설교가 이렇게도 해버리면서 그냥 그 넘 되고 신앙 생활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고 뭔가 도전도 없고 아까 말한 바이블 아카데미며 성교 맨날 하던 거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쉰다, 나 많이 했다 이러면서 전진이 없어진단 말이죠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후퇴 아니면 성장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벌써 후퇴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요소아에게 가난한 성복이라는 미션만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더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미션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땅인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던 요소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네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용기를 내라 세 번씩이나 격려를 해주시는데 모세의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이어받았죠 요소아가 요소아는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죠 그런데 심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운 일이죠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마치고 짧게 한국을 며칠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시기가 때마침 한국이 총선으로 나라가 뜨거웠던 길거리마다 시끄러워요 나와서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몇 번 후보 찍어라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저쪽 이게 내거리 이런데 모서리에다가 어떤 분이 요가매트를 깔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아저씨 두 명, 아줌마 두 명 세워서 이거 띠 두르고 기호 2번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같은 거 딱 보니까 요가매트 깔고 무릎이 까질 테니까 맨땅에는 안 대고 요가매트 깔고 계속 절을 하고 있어요 되게 새로웠습니다 아니 공약을 제대로 세우시고 발표하시지 왜 절을 하지? 되게 한국적이다 어른들한테 잘 보여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당선되는 개표 실황도 제가 잠깐 자기 전에 한번 조금 보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어느 지역은 시뻘겄고 또 어떤 지역은 시뻘겄고 뭐 난리도 아닌 나라가 완전히 뭐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게 그냥 화면으로도 보입디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나오고 근데 저분들 정말 국회의원 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저러시는 걸까? 저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건지 아실까? 한 표 받아가지고 해먹자고 저러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를 얼마나 섬겼습니까? 40년 섬겼죠 본인이 하기 싫은 자배 끌고 와서 그런 왕노릇 하면서 40년 리더십을 발휘했죠 엄청난 세월을 보냈죠 미국은 대통령이 길어봐야 8년이죠 물론 출애국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고 2세대들만 살아남아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2세대들도 어릴 때 모세가 리더노를 타는 걸 봤죠 그리고 부모들이 존경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요수아가 이제 세컨 제너레션들로부터 권위도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으려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수아라는 사람은 소위 애들 말로 갑툭튀가 아니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죠 모세 밑에서 계속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하러 갈 때 쫓아가기도 하고 그죠? 또 전투, 아말레과의 전투의 대장 노릇도 하고 젊은 시절에 그런 잔뼈가 굵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이 소명받은 나이는 대략 한 90세 정도 된 노인입니다 모세가 80세 부른받았고 지금 요수아는 90세쯤 부른받은 노장이에요 노장 전쟁에 경험이 있고 연륜이 쌓여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서 요수아로 어떻게 보면 리더십 체인지가 잘 아름답게 된 케이스인데 광야 때도 그렇고 가난, 정봉, 전쟁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모세한테도 그렇고 요수아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계속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온 맨날 듣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고 순종이 어려운가 순종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요수아를 보십시오 요수아가 젊을 때 갈렙하고 더불어서 가난 정탐하고 돌아와서 딴 살 열 명이 전부 다 우리 못 이긴다 저 거인들 있고 안학자손들 있고 우리 택도 없다 이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갈렙하고 요수아는 쟤네들 우리 밥이야 이러면서 막 옷 찢으면서 용기 냈던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는데 그랬더니 요수아가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막상 노인이 돼서 가난한 전투 자기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제일 먼저 하셨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용기 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자질 저도 리더십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리더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이 강인함과 용기 자 이게 연결되는 건데 자 리더는 결국 내면이 강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내면의 힘으로부터 이제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할 게 많은 게 리더죠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거 내가 망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리더들에게는 다 있는데 요수아에게 당연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 전부 다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하지 부담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런 요수아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네 실력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네 머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랑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지금 칭송받는 리더가 된 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가 용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되게 한 건 나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 추력기 3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모세를 알고 있죠 하나님 처음 불 소명받았을 때 모세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자기 못한다 계속 뺍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죠 하나님이 막 울어 이러면서 권력형으로 권위주의형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왜 네가 가야 되는지 저 말도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론 붙여줄게 전략을 쓰시고 계속해서 도우려고 하는 아까 말한 이 통제형이 있으면 이 반응형이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반응을 하시는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게 돼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까지 모세한테 공개할 정도죠 I am who I am 이렇게 그러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죠 오늘 본문에 요수아에게 소명 주면서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수아 네가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고 네 능력이 되니까 네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만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땅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라고 이게 내 땅이야라고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내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너희 선조와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루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벗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수아의 실력에 하나님이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 당시에 요수아가 하나님의 이 가난한 전투의 큰 그림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 동안 치러질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 로드맵이 요수아에게 없어요 그런데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지지해주고 나중에 보면 구체적인 전략도 줍니다 굉장히 좋은 리더인 하나님을 봅니다 그 그레이트 장면을 우리가 열이고 첫 전투인 열이고성 함락 작전에서도 봅니다 그 돌고 이러는 것은 요수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사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한국분들 집회 또 일본 분들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생각도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일본 잘 아시죠? 선교 안 되기로 둘째 가람이 서러운 나라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지금 1% 기독교 1%도 넘기지 못한 0.2단 다 끌어모아봐요 0.8 0.9 될까 말까 선교 안 되기로 악명 높은 일본 땅에 헌신해가지고 사역하시는 뭐 20년 30년 40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야 저분도 진짜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일본 교회는 30명이면 대형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사역을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이 일본 선교를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월을 보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미국에서 같이 간 우리 KPM 강사님들 통해서 매일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하면서 수련회를 같이 인도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예배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장문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한국분들은 한국말로 편지 써주시고 일본 분들이 일본어로 쫙 길게 써주셨는데 그걸 통역하시는 분이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 특별히 섬기는 교회들 우리 교회, 초대교회, 온드리교회, 아름다운 교회, 퀸잔인 교회 이렇게 여섯 교회, 류제이 찬양교회 이렇게 협력해서 가니까 성도인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눈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사실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순정하고 끝까지 그 땅을 잘 변화되지 않는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 가난 땅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난 땅이죠 그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 땅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제가 또 3일교회에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계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 개척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30년 전에 한국이 막 붕하고 저희 아버지도 개척하고 그러셨지만 그때 맨땅에 진짜 교인 저 하나 됐고 개척하셨지만 그런 맨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옛날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러지만 목회자들조차도 요즘은 맨땅에 헤딩하는 개척은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개척 현실이 굉장히 척박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 있는 그 3,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 계셨단 말이에요 여자 목사님도 몇 분 계시고 이제 2시간, 1시간 반 세미나하고 30분 Q&A하고 2시간 강의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 근처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저는 시차 때문에 가물가물하고 이분들은 이제 초롱초롱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을 봤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전과 목적과 이런 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홍대에서 개척을 하신대요 이제 분립 개척이라 30명 청년들하고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사님은 청년들하고 개척한다니까 그럼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청년사님은 당연히 찬양 인도자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찬양팀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해주기를 했던 친구가 회사 발령이 딴 데로 나서 싱가포르 갔습니다 이러면서 없대요 지금 아무도 없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더니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의 해말가 저만 걱정하고 이분의 해말가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시겠다는데 뭐 기도해달라고 페이스북 친구도 막 신청하시고 근데 아무튼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용기 내는 분들이 있구나 다 안 된다 그러고 뭐 교회 개척 어렵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이 다 두텁고 저거 못 이긴다 그러고 열 명 갔다 와가지고 저거 안학자 선행 안 된다 그러는데 여호사 갈림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나 부르신 곳입니다 하면서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역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사 첫 장을 열면서 여러분 아마 큐티도 많이 했고 아니면 성경 통도가 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몇 번 설교도 했고 그랬지만 굉장히 제가 다시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사실 가난은 광야에서 보면 천국이지만 가난에 들어오면 세상이죠 우상이 즐비하고 세상 문화가 즐비한 이 가난은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의 스타팅 포인트는 강인함과 용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르는 일에 강인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킹덤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미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기반을 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수하는 여러분 사실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자슈아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표죠 실제로 자슈아랑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수하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죠 근데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거든요 겸손의 힘이라는 책도 있죠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내공이 센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신 분이고 마음이 강한 분이어서 십자가에서 용기내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겸손하신 분이 아니면 이건 못합니다 마음이 강인한 분이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지신 용기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죠 그 용기를 내신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도 모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다 너희가 이제 나 때문에 인생 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랬죠 옛날 번역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역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날 거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세상에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얘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무덤에서 우리 며칠 전에 부활절이었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승천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500명 놔두고 뭐라 그럽니까 소위 말하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모든 종소를 가서 제사 삼아라 우리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끝에 있습니다 사실 그레이 커미션 너희가 가서 모든 종소를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맨 마지막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레이 프라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 커미션이 가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프레이즈가 없으면 앞에 거 가서 제자 삼고 어쩌고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소아가 자기 실력으로 가난 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권위주의로 시끄럽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권위주의형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신다면 하나님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오해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요 기다리시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탕자 내보낼 정도로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에 있죠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시죠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권위는 최고로 낮아지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예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이 지지하는 이 반응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강인함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개척자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우상들이 유혹하고 또 견고한 성업들로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남궁불락 같은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철옹성 같아 보이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내 환경 앞에 펼쳐진 어떤 커리어 커리어의 문제들 이런 것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좌절감과 낙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현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신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세상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내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